안녕하세요 친구들 감자공주 이모와 사랑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퀴즈꼴레의 마마파파 세계명작 커다란순무라는 영화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를 열면 짜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보고있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아주 조그만 농장 살아바지나 희망이 긴 야옹이 손녀마 이모가 준비한 야채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옥수수고요 또 이거는 오미 준비했고요 옥수수 초라오스인데 이모가 읽어주었던 그 책에 나와있는데 여기 옥수수 안에 한줄은 빨강 한줄은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한줄씩 이렇게 칼라를 칠한다며 두두두두두 한데 해당하시는 방황이 긴 사다른다 우리가 오늘만 조금만 도장찍기고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돼요 아 알겠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돼요? 네 당연히 안되죠 도장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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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찍기 Technology 사랑이가 진짜 잘될거 같은데? 진짜 이쁘다 한번 더 찍어야지 도장 도장찍기 도장찍기 틀 patch 물로 닦고 오세요 그럼 저는 핑크색으로 아 당근 당근놀구를 손으로 잡고 성공! 여러분! 와우! 치킨에 불러주세요! 짜잔! 다 불리나요? 옥수수 도장과 당근도장입니다! 자 그리고 이모가 하나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당근인데요 당근은 이렇게 담면을 잘라서 재밌는 도장 만드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당근을 잘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양내는 이런 틀 같은 거 있어요 이모네 집에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요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모양내는 이런 틀을 당근에다가 꽂아요 당근에다가 어느 정도 꽂은 다음에 꽂은 다음에 여기 주변을 칼로 잘 보이죠? 칼로 이렇게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당근 도장이 됐어요 꽃 모양 도장이 됐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다! 자 도장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찍어야지 우와 사랑이가 열심히 만든 도장 꽃 도장 당근 모양 도장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보여주자 친구들 사랑이가 미니 파프리카로 찍은 도장에 구멍이 있는 거 재밌다 오이도 모양 내줄래요 오이도 모양 내줄대요 꽃 모양 도장 이렇게 해서 꽃 모양 도장이 됐어요 재밌겠죠? 찍고 돌면 친구들 제가 지금 라이브가 끝나고 소파에 물가닥에 물감을 못찾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재밌었어요? 사랑아? 네 넌 와 핸드 딱 정리 동아 핸드 노은이 니 나 어디 나 하는 어묵 춤 사 о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